넷플릭스 카톡 주원 탐 크루즈 꿈꾼다 하나님의 사람 주원 할류스타 주원이 SNS에 기도하는 성화를 올려 판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주원은 부활절을 맞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Only if you believe, you will not understand 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는 성 아우스티누스의 믿음에 관한 격언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주원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주원의 본명은 문주원이며 집안 모두가 교회를 다닐 정도로 독실한 신자이며 주원은 아버지가 새벽기도회를 갔다가 지워주셨는데 주님이 원한다는 의미의 줄임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우이며 2007년 뮤지컬 알타 보이지로 데뷔하였죠.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 학사, 공부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통신융합학 석사이며 1987년 9월 30일 생으로 34세이고 설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이 고향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주원의 귀환 미법의 주원의 살벌한 귀환입니다. 각시탈, 구탁터, 용파리 등으로 안판극장에서 톱스타 잉크가 이번엔 OTT로 영역을 확장해 그 놈이다 이후 무려 7년 만에 컴백했죠. 넷플릭스 영화 카터를 통해서입니다. 지난 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카터는 DMZ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미국과 북한이 초토화된 지 두 달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눈을 뜬 카터가 의문의 작전에 투입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공개 3일 만에 2730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탑텐 영화 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총 90개국의 탑텐 리스트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원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정말 고생해서 찍은 만큼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좋다. 그 어느 때보다 감격스럽다고 기뻐했습니다. 이어 지인들로부터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다. 일단 고생했다는 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체 어떻게 찍은 거냐는 질문이었다면서 실제로 촬영 기법을 다 아는 배우들이 봐도 놀라운 씬이 정말 많았다. 나 또한 이게 될까? 라는 의문의 연속이었는데 결국엔 다 되더라. 새로운 도전 그 자체였던 이 촬영에 내가 참여했다는 게 자랑스럽고 큰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긍심을 느낀다. 부족한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액션을 해외에서도 분명 눈여겨볼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감독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 액션에 한 획을 그었다. 한국 영화가 다 잡아먹었다. 등의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카터는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목욕탕 액션 씬을 비롯해 오토바이, 봉고차, 트럭까지 거침없는 액션 시퀀스가 휴머라 칩니다. 한국의 톰 크로즈가 되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난다는 그는 정변길 감독님은 액션의 큰 그림을 갖고 있고 난 섬세한 면이 있어 서로 합이 정말 좋았다. 촬영 당시 지금 찍는 앵글도 쉽지 않은데 감독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화려하고 어려울 법한 앵글을 주문하더라. 멘붕이 오긴 했지만 감독님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된다고 했고 실제로 되게 만들었다. 감독 머릿속은 범상치 않구나 라고 생각했죠.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 만든 작품, 도전이라면 할리우드에서도 100%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확신을 보였고 다만 카터는 액션을 제외한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캐릭터, BGM, 폭력 수위 등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주원은 엇갈린 평가에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호불호를 예상했다. 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인지도 다 공감한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죠. 이 호불호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취감이 더 크고 마음이 괜찮은 이유는 카터가 누군가는 시도해야 할 무언가를 담고 있고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저런 이야깃거리가 생산되는 것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이런 액션 오락무비를 한국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의미가 깊다고 애정을 보였습니다. 만약 카터 2편을 찍는다면 이번에도 꼭 정변길 감독님과 함께 찍고 싶어요. 구속작이 나온다면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보완해 더 잘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불호가 덜 있을만한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감독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선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어느 현장보다 행복했거든요. 이보다 더 완벽한 촬영장은 다시 없을 만큼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요. 목욕탕 씬에 대한 생각 목욕탕 씬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또 걱정했던 장면이에요. 카터가 본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폭발하는 씬이라 임팩트를 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위험했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실월하게 하나만 걸친 상태라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카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군대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발가벗고 수백 명이랑 같이 샤워할 때 아 여긴 군대구나 이제 내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카터도 같아요.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몰아가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목욕탕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맨몸 액션이 한국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도 액션 연기를 펼친 주호님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오늘의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 문제를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